나도 한 번 끊고용? 아 난 굳이 안 끊어도 되는데 왜용? 왜용? 좋아 어차피 툴로 올리거든요 그러지 마라용 고봉밥 최애용 고봉밥이 더 좋대용 한 대 틀어놓고 잔다고 저거 끊기니까 싫대용 난 업로드들 빨리 하려고 갈까용? 출발해요 얘 불한테 그냥 사슬로 올텐데 어 그래? 그쵸 얘 불을 때 약해요 난 속성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게임하면서 응 와 오랜만이다 하이 나야 얼음만 아니면 됨 번개가 제일 싫던데 번개가 생각보다 쉽게 할만했고 얼음이 진짜 좀 극혈 안개가 제일 싫네 흠흠 흠흠 흠 야 컷신 오랜만이다 흠 고양이 움직인다 저걸 뭐 고양이라는 말이 떠올라? 사자니까? 참님 저거 빨간약 봤어요? 아니요 이 사자문 빨간약 개웃겨요 예요? 왜요? 네 나 좀 쳐다봐야겠다 아우 시끄러워 어우 개 시끄럽네 미친 쳐다본다 눈치 보잖아요 시끄러운 거 시끄러운 거니까 상처 받았대 저거 안에 그 사람 불 들어있는 거 암? 어 진짜요? 저거 저거 사람이 모양이 아님 어? 벌써요? 아 막았는데 뭐지 지금의 기회야 오오 다시 올까요? 아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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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근데 나 이거 기도로 안싸워봐서 감잡아야 될텐데 이거 선들기로 갖고 오오 아 나 불 붙이기로 싸워야겠다 아 그거 좋다 아 새끼 개 시끄럽네 소리 지를때 아오 이거 제가 계속 앉아드려야 되죠? 어? 아뇨? 보스는 상관없을걸요? 어 어디 쓰세요? 로딩 중인데요 아아아 어? 어 나도 먹어야 돼 그러면 버프 이거랑 이거랑 벼락으로 선빵 쳐야지 어? 그거 드셨어요? 경희야? 네 벼락 선빵 우리 저거 스치면 죽는거 아니야? 어 뭐야 점퍼로 피할 수 있지 않나 저거? 저거 스치셨나본데요? 압박 오오오오오오오오 그 쎄다 쎄다 아이고 박자가 더 늦었네 어머? 오 잠깐만 뭐래? 이게 박자가 아니었나? 예? 잠시만요? 아 그래 감차주면 돼 금방이에요 얘는 얘는 너무 많이 잡았었어 이거 저희 저 연기도 스치면 죽는거 같애 오님 연기도 스치면 안돼 그냥 무조건 뒤로 빠지셔야 될 듯? 아 오케이 아니면 같이 브레스 해 둘 다 너도 나도 브레스 브레스 하면 금방 깨긴 할걸요?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보다가 뭐 안되겠다 싶으면 필살기로 아 그러면 저 잠깐 앉아갖고 네 불브레스를 갖고 올게요 불브레스요? 응 오우 근데 불브레스 되게 쓰레기 아닌가? 내가 알기로 근데 얘가 불한테 약해가지고 나쁘지 않은걸요? 근데 그런거 어디서 공부했어? 불에 약하다는거 유튜브 유튜브 아 그 돈 하나도 안쓰고 깨기 막 이런거 하하 운이 그 여야쓰지 마세요 아직 예 들어오세요 예 지금이냐 돈다 불 불 으악 오잉 물렸어요? 옙 벌른거 같기도 아우 진짜 어머 근데 이거 갑자기 쓸 때 엇가로 막는 패턴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냥 엇가 안 당하게 빌어야 되나? 음 저거 점프로 피해지지 않나 나 내 기억엔 그랬는데 점프 될거 같긴 해요 근데 저게 붙어있을 때 갑자기 빙그릇하면서 그 연기 뽑는 패턴이 있거든요 방금처럼 뭐 어떻게 되지? 그거 못 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불 붙이기가 더 낫다 불 붙이기로 가겠습니다 부패 되지 않을까 얘? 부패 걸리겠지 이거 쟤 이거 고양이 한게 먼저 해야 될게 가시죠 내가 먼저 가 내가 가서 뒤를 보게 할게 절대 부패를 걸어 조직원이 어 닿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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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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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걸렸다 걸렸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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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아 손잡아 다음 공격은요 법사님 잠시만요 네 금방 갑니다 오 잠깐만 파 많이 났는데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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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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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ded 지금 ames아 네 Assessment 변림이 나보다 체력이 더 많네? 그거 끼셔서 그렇구나 탈리스만 쉣 뭔 탈리스만? 아아 어... 체력이 달라 확실히 딜은 모자르지 않아 그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불붙이기면 제가 탈리스만의 조향사를 빼고 불꽃 공격이랑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이거랑 어차피 한 방에 죽으니까 차라리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나? 그치 기량도 빼고 음... 음... 전 텐드? 오케이 가시오 탱커라기보다는 금릴러 기사님 얍 웹피탱 가시게요 어? 예 됐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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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아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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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조심조심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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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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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걸렸어 걸렸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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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먹었나? 먹었는데 금방 사라지는거 아니야 영약이요? 아니 저거 좀 가는데 언제 받았지 한방을 이거 껍질이 너무 빨리 벗겨졌는데 나 저 개 아니면 돌면서 다단히트로 들어왔을 수도 아니 저 새끼가 근데 변신폼하다가 죽이는건 좀 너무 싸가지가 없는데 다시가 다시가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 자 뭔가 방법이 없을까 내가 왜요?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거 아님? 쌍방패로 좀 이케 쌍방패된다 약간 양잡방패 그런걸로 방패 방패에 근데 의미 없긴 하지 않아요? 어차피 각자 피해야되가지고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약간 내가 어그로 끌렸을 때 한 번씩 방패로 버텨주는게 돼서 이게 약간 내 딜타인 운님 딜타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해야될 것 같아요 그치 고고 근데 저 새끼가 문제는 변신할 때가 문제야 음 나 방금 변신봉 번개 많았거든 아이씨 아 저 첫타 계열 같네 못해 자 끝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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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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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티카 아직 안걸렸어? 네 까란하면 걸릴 것 같은데? 아이씨 아깝이 멀다 으악 끝에 아우 좋았다 좋았다 아우 좋았다 좋았다 아 멋있었어 걸렸을걸요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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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잎에 넘어갈 때가 문제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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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게 문제란 말이지 오우 어 이거 겁나 빠른 딱 들으면 바로 불러야 돼 호 허허 고부장 고부장 어 새끼 봐라 아 내 고마구만 하하하 그 생각보다 아군 피력은 크게 상관이 없네 아니죠 딜러스 초반에 나는게 좀 크죠 음? 딜러스 초반에 나? 그쵸 왜냐면 제가 붓 뺐을때 운이 아예 못붙지 않아요 아 그거 그런가? 응 오케이 우리 그거 왜 이렇게 많아? 계속 만들어서 어 너무 빨리 갔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아 괜찮아요 그래? 조향병 그 저기차이인거라 아 아 지랄 눌렸다 아이고 아 진짜 아이 정말 와 불에서 싸우면 개쩔어 정말 저 불 붙이기 바꾼중이에요 선생님 오 그거 개멋있다 그거 잘쓰니까 아이구 입김이 죽었네 근데 이거 부패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진짜 조금만 버티면 2패는 금방이겠는데 그냥 아예 2패 들어갈때까지 그냥 브레스로 버티기 들어갈까? 음 부패들기로? 그냥 부패브레스 한번 들어가면 바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부패 한번 걸고 바로 그 휘석 걸어서 2패 만든 다음에 버티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 아 저 새끼 저거 어떡하지 아 근데 생각보다 벽은 아닌데? 뭐 벽까진 아냐 아 이거 내가 버프 보는거 쩐다 그거 개만초 어 위치 잡고 버프 브레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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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탔다 브레스 으흠 쇘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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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는데 사다무가 이거 봐 몇 번 안 대놨는데 3분의 1 달았어 괜찮네 내가 벼락으로 어그로를 끌까 편하신 대로 얘 벼락 때 나쁘지 않던거 같은데 해볼게 벼락이면 벼락이 갑니다이 두루두루두루두루 어이구 아프다 아 이 새끼 진짜 애지가 나네 아이고 굴렀는데 항상 욕이 이만큼 날고 계속 죽네 똑같은데서 이놈이 한놈만 보네 웬만하면 어그로 끄네 어 타겟팅을 잘 안받고 그래요? 응 벼락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약하지? 900밖에 안뜨는데 탈리스만을 껴야되나? 세티에이 안되있나? 어 기다려봐나 못 껴었었지 적었을때 뭔가 있었는데 이건가? 고드프리? 고드프리의 초상위 그거 어 고드프리 맞네 아닌가? 차지ciones совет 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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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ен 어..아따마..그냥.. 걸렸다 으으악 슬슬 리페다 으악 Megan 벼락SU심 넹 퍼지는것도 조심 오케오케 나본다 나본다 어그레스쏴요~~ 쏘세요of 너한테 오그로갔어요 네에 에 어그로사시 접아요 네에 아! 저 새끼 도는거! 아! 저 새끼 도는거! 새끼가 갑자기 어? 가셨어요? 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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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다시 불 붙이기로 얼음 아! 잠깐만! 아이씨! 왜 두번 써줬지? 전입력 에이! 얼음은 진짜 악해 그래? 저 얼음이 장판 깐 다음에 한 번 더 터지거든요? 그 도가니처럼 음 그게 좀 아프더라구요 근데 보였다 그치? 그쵸? 안개만 나오면 나 안개는 한 대도 안 맞지 빈틈의 실이 보였다 이거 둘 다 살면 바로 깨는데 예 아 이제 벼락이 아 중에 뚫고 갖을 좀 뚫고 때리는게 있어가지고 음 쓰악 가수 어허씨가 위험했다 일절부터 폭 ruh 허벅見 아직 나야 베이컨 어?! 아우워 어음 enteke 세 번 때리는 걸 2팩 알걸 아 이게 합방이 죽네 호오 굿 아우 번개 저거 저거 진짜 개쓰레기야 번개 저거 아 바닥 못 뻗 아이씨 아 근데 참님 저거 진짜 오래 빨리 사라진다 황금보호 막 차비 걸어주는거 아 그래요? 어 아 저게 중간에 풀려서 내가 영약 먹으려고 자꾸 각재다가 한 번씩 맡기네 아 그러면 그냥 영약 드시고 가세요 제가 알아서 보고서 뿌릴게요 아 그래? 아니요 그냥 영약도 처음에 다 드셔버리세요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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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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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호호 오케이 어이씨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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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벌렀다 저 어디갔니 저 영약이 왜 깨지는거지 나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으아 으으아 호오 п%%$%%%%%&%%chio 아아 나 저거 진짜 너무 싫어, 저 번개 브레스. 그냥 불 브레스로 바꾸고. 어, 뭐야? 나 근데 방금 저거 껍질 왜 까졌어? 영약 이렇게 빨리 안 까지잖아. 영약 드신 거였어요? 네, 저 영약이 자꾸 중간에 안 맞았는데 까여요. 뭐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영약 근데 이렇게 빨리 안 까지는 게 이게 라다군이 1패 다 끝날 때까지 안 까지거든? 뭔가 도트뎀이 맞는 게 있거나 아니, 뭐가 있나봐. 아, 저 번개 브레스가 진짜 나 이거 혼자 할 때도 진짜 저 번개 브레스가 진짜 개같은 거 같아. 알쇼? 간다. 네. 화이팅! 해보자, 해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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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0, 0, 0, 0, 방금 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오오오오else 프리스 으악 어이 apologized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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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난데! 난데! 와! 이 새끼 봐라! 어! 이 새끼 봐! 개 역겹네 진짜! 와! 저 건개브레스 진짜 개 역겹다! 아이고! 깨비! 까비! 저 건개브레스가 진짜 역겹네! 아! 그러면 그건가보다! 이거 영약 조향병 나중에서 볼게요! 영약이랑 조향병을 둘 다 쓰니까 영약 지속시간을 조향병이 덮어씌우나?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빨리! 어! 나중에 거는 게 들어오니까! 그래야겠어요! 근데 저도 근데! 아니 영약 먼저 먹어야 돼! 그렇게 few 아직 News 가사드리나봐! Supposed 상단 브레스 센스 좋았고 여기 위험해 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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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바뀜 네 네 와 나 안 보네? 왜 이래 새끼 와우 슬슬 2팩 할 듯 도망쳐 2팩 아 뷔페 걸고 싶었는데 아이고 와 저 어그로 한 번 끌리니까 계속 보네 근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을 듯 저 뷔페를 못 걸어가지고 어차피 아하 다시 트라이 이거 초반에 그 뭐지 뭐지 그거 바로 걸어야 되는데 뷔페? 뷔페 뷔페 나 살리려고 브레스 위로 든 거 아니야? 제가 점프 뛰어서 자동으로 들려요 네? 그리고 저 뷔페가 액티키스 뷔페여가지고 어 근데 하단으로 안 내려오더라고 맞아요 나 순간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 후 액티키스는 점프해가지고 쓰는 애라서 어 어 어 미션이 도착해 오트네 클리어? 해봐 어 했 poder 그 왜 알 음 으 아 으 깍 commitment 스 달 죽여라 죽여 물어서 죽이네 와 이 새끼 벽에 밀어붙이니까 보이지가 않아 맨 처음에 제가 그러면 각 조금 보고 올게요 이 브레스가 단점이 진짜 시야를 가려갖고 아니 브레스 때문에 가려진 게 아니야 저 새끼가 그냥 가까이 와서 아예 안 보였어 쓰레기 새끼 브레스는 상관없어 보이죠 쟤는 물었을 때 경쟁 안 당하나? 탑이 물으면 너무 리스크가 큰가? 그런 것 같죠? 벽 끝나고 나서 후딜이 너무 길어서 아우 아우 저요? 저 아직 안 때렸는데요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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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싸가죽 없어 싸가죽 너무해 떠있을 때 때리는 게 어딨어 싸가죽 없네 돌아버려요 확실히 어그로가 내가 끌려야 되는데 자꾸 저걸로 튀지? 가까운 쪽이 어그로인 것 같기도요 그럼 내가 선빵 치지 말고 바로 가서 어그로를 제일 먼저 끌까? 어그로 그냥 선빵 치시고 제가 거리 벌리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음 아 새끼 저거 진짜 더럽네 흐흐흐흫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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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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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불렀고 됐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어? 저네요 내려봐 어, 멀어지면 박히네 어, 멀어지면 박히네 아아 어? 봐봐, 가까워지니까 나보잖아 봐봐, 봐봐 어우 이 새끼 봐라 해, 멈춰! 안 보여 이 새끼 14ęp 바로 헛디딘 것 같은데? 용빙 오케이 2패 진짜 개짜증나네 이야 저 번개가 정말 아 오름이야 안돼 아 이게 저 한 번 더 터지는 것 때문에 무적을 쓰는데 그러면은 뒤에 걸 못 피하네 두 번 골라야지 뭐 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저 옷을 좀 바꿔서 가벼움으로 해볼까 빠르게 고르기 그쵸 아 근데 제가 두 번째 때 무적쓰는 무적쓰었던 게 그거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쌀들이 가끔 이제 틱 땜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거 해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사실 저 벼락 패턴만 없으면 할만한데 나는 벼락? 벼락? 벼락 패턴이 너무 짜증나 오이소 저 벼락이 옆에 자꾸 감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마감으로 음 바닥에 바닥에 어 어 이 새끼가 또 이리 와 이 새끼야 음 나 도망갈 거야 여기 와 이 새끼야 운님 이거 운님 가까이 붙으셔야 돼요 아 기다려 여기 봐봐 아 거리 맞네 100% 100% 고민한 거 같은데 이 새끼 방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거리 벌리니까 어그로가 빠져 이 새끼 방금 이러면 걸릴 텐데 안 걸렸네 이러면 걸릴 텐데 안 걸렸네 조심 이 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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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번개 팩터만 꺼져줘 제발 아 뭐하냐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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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가는 중 죽지마 죽지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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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거 안 뜨거 트레스 안 돼 벽이라 못 피해 반대쪽으로 골랐으면 좋아질 않아 아 이거 앞으로 골라야 돼요 그 회오리 던지는 거 앞이나 대각선 앞으로 아 나 이 새끼 원래 피통에서 쓸 때 초근접으로 싸웠어 원거리 패턴 저거 처음 보네 저 쉬워요 근데 저는 근데 당황해서 그럴 거 저 크기가 커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어 근데 확실히 번개 패턴 끝나니까 할만해 음 사브리리 의의화 탈리스마니요? 그게 어그로 삽 가능이야? 뭔데 이거? 여러분 어 얼었던 거 같기도 하고 없는 거 같은데 가자 일단 가요 야야 야야 왜 이렇게 빨라졌냐 갑자기 속도가 뭔가 이상한데 파란나봐 어? 뭐래? 뭐지? 그래서 맞은건가 방금 아이구 아 구패 맞돌이긴 한데 아 구패 맞돌이긴 한데 아 이 새끼 벼락을 차징을 하지 말아 볼까 그냥 툭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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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어그로만 끌어 볼까 음... 난 그렇게 생각해 그 뭐지? 유리 대포를 빼든 팀 공격을 빼든 하나는 빼야 되지 않을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수어할때만 팀 빼도 왜냐면 그... 웃긴 장면이 안나오니까 고수할때는 어 빼자 어 안녕 어어 됐다아 좋아 좋아 강해졌다 브레스 이제 프리하게 발사 고 자 모래주머니 뺏고 나도 우리 접근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네 들어와 들어와 좋아 나도 근접이 편하다고 쟤 두피 안고있냐 안 걸렸다 위험했고요 2패 새기 바꼈다 어그로 바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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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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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에 오 어 오케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아 와 진짜 죽여 아우 저 바람이다 가능성 있어 어 뭐야 어 까비 버티면 죽인건데 아깝다 그러게 아 저 벼락이 내 가드 들어치고 아 이거 그냥 묻었어야겠다 추딜 맞았어 아이 까비까비 근데 희망이 있어 방금처럼 안하는데 바로 좋아졌어 그니까 우리 하나만 빼도 바로 좋아지잖아 훨씬 낫다 내가 이게 흙에 오면 이제 막 던져도 되는게 좀 편하다 프레스랑 고고고고 나도 근접에서 빙글빙글 줄 수 있으니까 훨씬 낫네 음 홀라 홀라 아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만요 오케이 고 간다잉 네잉 아 이거 왜 아 역가드야 뭐야 이거 짠 흐흐흐흐 오 오히려 좋아 이런 프레스 걸렸잖아 다시 붙어서 다시 붙어서 어 뭐야 어 어 어 어 저 새끼 오... 아니, 쟤 새끼 뭐야? 연속기를? 미친놈이네? 아니... 절로 갔다가... 유턴해버리네? 아니, 이 새끼가... 할 수 있어! 꺾이지 마! 꺾이지 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절대 꺾이지 마! 난 꺾인 적 없어! 절대 꺾이지 마! 고차비! 아, 너의... 아, 니 소리였어? 절대 꺾이지 마! 절대 꺾이지 마! 난 꺾이지 않아! 어떻게 요리할까 생각 중이었어! 진짜요? 이거 불? 제일 잘 들어갈 거예요? 조회하면요? 어, 그래서 한번 이거 해보려고 간다! 난 꺾이지 않는다! 진짜 무서워! 완전 초번들이야...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 새끼 뭐야, 갑자기?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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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 새끼야! 여긴... 내 무대야! 이 정도 거리는 익숙해 이 새끼야 나이스 나이스 오 뭐야 오오 이 새끼 봐라 보소 보소 이 새끼 보소 관계 영약도 못 먹었네 잎에 갈 때 바로 영약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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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에 들어가면 영약 먹기 잎에 가서 영약 먹기 왜 오나 머리에 암.. 암.. 시에나 잎에 가면 영약 먹기 잎에 가서 영약 먹기 공개 쓰면 영약 먹기 왜 오놔야 돼? 체로 걸어놔야 돼 그게까지? 영양먹기 바로 먹기 그냥 바로 입에 털어놓기 그래그래그래 영양먹기 다섯번째야 말로 여섯번째야 말로 어 뭐야 저 새끼 왜저래 어 제가 여기 있는데요 괜찮다 지금 영양먹기 자 들어와러 오오 오오오오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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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있다 2패! 네에에에에 브레스 조심 네에에에 관계조심! 두번 던지냐 왜! 두번 던지냐 왜! 아하 진짜 이 결합 미치겠네 정말 뾰옹 뾰옹 개더럽네 진짜 저거 뾰옹 뾰옹 야 쩐다 근데 쭈? 바람? 어 어디가 봐 아 사진하지마 차비야! 이거 무슨 사진이야 그만한 아냐아냐 진정해 진정해 괜찮아 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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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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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잇 뾰옹 너 또 차진했지 아뇨 그냥 두는거에요 이게 그래? 응 놀랍게도 바로 쓴거였답니다 저 랜덤 벼락이 개화난다 랜덤 벼락? 바닥에 깔리는거에요? 어 저 새끼 주변에 가면 벼락치잖아 아 저거 그래서 무조건 그 패턴 뜨잖아요 그러면 세번 구른다고 생각해야되요 그 바닥 터지는게 한번 깔리고 나서 그 겉쪽을 한번 더 깔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깔리는거 보고 킬다 하고 딱 말면은 그 뒤에꺼의 후속파에 맞음 근데 그 후속파가 앞에 터지는거 때문에 안보여 요즘 저 엇가긴해요 아니 이게 갑자기 그냥 눈앞에서 그냥 벼락이 탁 민족 어떠시 갑니다요? 네네네 부패 한번에 가자 부패 한번에 가자 걸렸냐 걸렸다 자 새끼가 얘 용빙 걸리는건가? 용빙 걸리면 피가 한번 팍 달아 아직 안걸렸어 걸렸다 이 패다 이때 불 쏘면 되죠 어 어 어 지켜와 안 돼 저 브레스를 씨바 이 거리에서 쏟아 아 저 싸가 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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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다 아야 잎에 가면 영양먹기 잎에 가면 영양먹기 안 먹었어? 잎에 들어갈 때마다 영양 생각하기 잎에 가서 영양먹기 해벡 하하 인빼 영양먹기 어쩐지 한번에 죽더라 아 이거 번개가 방어를 뚫는 게 진짜 꼬아 으음 개빡쳐 이거 굴러야 돼 굴러야 돼 절대 굴러 절대 굴러 탈리스마 하나 봐 계속 굴러 그 저거 번개내양 내성 아니야 그거 말고 어차피 그거는 소용도 없어 그냥 극딜로 그냥 출혈 딜 올리는 거 뭐 없나 마술 기도 기업 공투감 껴야지 뭐 퍼프 영양먹 퍼프 영양먹 퍼프 퍼프 바로 그야 퍼프 이거 그냥 부패 걸고 용빙 쓰지 말고 그냥 저기 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문득 불 어 어 렐레 어 아 진짜 아 죽여라 아 아 죽이요 죽이라구요 죽이라니까요 여기다구요 네번은 아니지 죽여라 네번은 저 개습 죽여라 봐라 난 너에게 두 패를 뽑을 것이다 자 다음 화나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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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로 뿌리는 패턴 저거 진짜 하우 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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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으앗 살고 싶은 거리에서 저거 완전 딱 붙으면 안 맞긴 하는데 살짝만 어긋나도 맞아가지고 도박수야 응 도박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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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는 거 아니야 도끼가 오르는 거야 죽인다 들어가요 나는 그저 바로 흑협 바로 흑협 아우씨 오 나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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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폐야 이 폐야 영양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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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너야 너야 조심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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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랄 빙글빙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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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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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개싸가지였었어 망감 패턴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좀 좋아 바람이야 바람이야 으흐흫 네에에에에에 사징 안하기 저에요! 아 이거 저 죽었어요? 어? 왜? 그 바람 못 피했습니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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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너랑 나랑 동시에 날렸어 나한테 갔었어 번개 때만 안 빠졌어 이거 근데 버티면 사실 깨거든요? 아 근데 얼음이라서 이거 아래에 한 번 더 조심조심조심 티발렁 아 드라이아이스에 죽는다니까 이거 에이 이 새끼 저거 진짜 아 부패도 이거 끝나는구나 원래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지지 않아? 네, 죽을 때까지 아니야. 어느 정도. 아, 그래요? 그럼 뷔페를 두 번 걸어야 되는구나? 두 번 걸긴 힘들어. 사실상. 그 수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처음에 뷔페를 안 걸고 두 번째에 걸면 되잖아. 그러면 베스트긴 하죠. 오케이, 가능. 근데 여기 안 먹기 거기에 코딩 하나 추가되는 데 괜찮은? 아, 김종인은 처음에 그냥 흑역만 쓰면 돼서. 아니, 저 선생님! 아! 아, 진짜 짜증나. 죽여! 저 무지성불했어, 진짜. 오케이. 다시. 다시 가기! 다시. 꺽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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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질문 없어요. 이제 했으니까 이제 이따 끝나고 치킨 데펴먹고 자야지. 하하하하하. 개빡치네. 나 같이 하러가는데. 하하하하. 아, 저 자고 일어나서 운동감. 아, 이따가. 어후. 아우. 치킨이라. 치킨 맛있지. 하하하. 기침이 점점 많아지는데 기침하기 아냐아냐 그런거 하지마 오류나 코딩 돌고래 개시끼야 안갑소 어 적나요? 어 저 저거 뭐야? 돌고래야? 차지함은 안맞는다 싸가지가 또 2패 마나먹기 어 니가 나한테 갑자기 쏠줄 알았어 아야 어이 후속에 맞네 엇렛네 저 새끼 미친 놈이네 진짜 매드무비 찍네 이 새끼 얘 패턴이 갑자기 이상해져갔는데 갑자기 막 뒤로 던지기 한바퀴 돌아서 던지기 막 이러는데 메바리 근데 이거 멀티 오래하면 저러더라 아 맞겠냐고 어? 안돼 풀리고 세우지마 아 그러지마라다오 아 아 살짝 늦게 날아오네 바람이 그러지마라다오 저 새끼 어떡하지? 2패 부패 2패 부패 2패 부패 돼요? 사실 영양먹기 2패 부패 버티기 이외 2패 때 처음에만 저한테 어그로만 안 끌리면 한 번만 뿌리면 걸리거든요 바로 으음 이거 한 번이 안 되는 거라서 안돼 이제 얘도 얼마 없어 어 깨야돼 다시 클리어 깨야돼 이 새끼야 으아 마나 없다 찬미 형 공격에 하나도 안 닿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격이 안 닿아 너무 멀어 영양 먹기 부패 걸기 어그로 나한테 안 오면 기다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어 쉣 어 쉣 어 쉣 부패 걸기 뒤질지도 나 뒤질지도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클릭을 세우지 말기 클릭을 세우지 말기 으악 안 돼 버텨보기 부패 걸림 아야야 그 개쩐다 안 돼 안 돼 불렀잖아 불렀잖아 아 벽에 밖으로 무슨 번개를 그렇게 쏴야 돼 아 개쩐하네 죽을 거 같아 죽을 거 같아 으악 아 아깝다 계속 아깝네 마법을 좀 빼면 될 듯 근데 저 새끼 존나 웃긴 게 나한테 대가리 찍으려다가 응 참님한테 찍을까 고민하다가 중간에 찍는 거 봤음 흐흑 흐흑 아 이게 자꾸 티마봐요 어 고민하던데 저 새끼 개에 야랄하네 저 새끼 아아 요러면 될 듯 나 벼락 경갑률 매우 크게 굽힌다 이거 있는데 이거 한 번 살라나? 해볼까요? 뭐 밑줄 알 공전이니까 어 해봤어 해봤어 브레스 브레스 들어오자마자 조심해 네 출혈 바로 한 번 헛 응 찾았다 영양 먹기 그럼 나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 부패 오 잘하는데 너만 던지해 나 찾는 거 안했다 임마 그래 그래 저 잣 같은 번개 차님도 안했다 너 두 개 던져서 나 하나 던질라 그랬다 임마 넋뿐 놈아 으으으으으음 죽여 그냥 응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초반에 출혈 빨리 터진다 아 이걸 좀 어떻게 해 어 내가 출혈을 빨리 터뜨릴 수 있거든 한 세대 네대 정도 맞으니까 바로 터지는데 2패 바로 넘어가고 그럼 그때 부패 걸면은 계산이 딱 맞긴 해 얘도 독 걸리나? 독 걸릴걸요? 처음에 조향병으로 돌벌하게 나 이 새끼가 또 오지를 2패 갔다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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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먹기 영양먹기 부패 걸기 부패 걸기 영부 영부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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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좋았고 나 지금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나한테 차스 차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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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보는 중 살아보는 중 죽을 각오하고 뺏을 수 아무것도 안 보인 아무것도 안 보인 개가 오 야 이걸 살았어 결합경감 미쳤고 나 뛰어가는 중 가는 중 얼음 걸기 얼음.. 얼음.. 얼음임 얼음임 스피 걸렸다 근데 쟤 걸렸어 걸렸어? 네 나 ㅈ 땐 안 돼! 씹히는 중 죽어요? 주웠으 씹혀서 어쩔 수 없으 하지만 가능성 있어! 버텨! 죽지 맘마! 엉헤헤 아 도망가기만 해도 도망가기만 해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걸그리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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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아 근데 나 겨랑 맞고 살았다? 그니까! 탈리스만 뭐야 이거 살았는데? 이게 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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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조심 탈리스만 노!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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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을 먹기 영양 미리 먹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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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아니 이 새끼 뭐야? 죽기 죽기! 2패 오기 전에 미리 죽기 미리 죽기 에바지 보여주나? 개새끼 아 새로운 트라이 보여주나? 아니 하... 뭐... 저 새끼 약간 패턴 변경 뭐야? 크으... 나쁘지 않아 갑자기 급소년단이 근데 이게 멀티가 본편 때도 갑자기 그랬었어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어그로가 자꾸 튀어가지고 학습하나? 모르지 요즘 에이아이 발달이 얼마나 빠른데 진짜? 내가 흑염 딜 개쩐다고 그죠? 불이 약해가지고 안 보여 아이랄 씨 때라 이런 씨 오오오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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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어디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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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일단 출열들 넣었고 자 진정 진정 오케이 이쯤 영양먹고 이쯤 부패로 차려야 된다 아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넘어진걸 방금 모임 나 왜 안굴러졌음 뭐지? 나 왜 안굴러졌지 방금? 혼자 해보기 혼자 할 수 있음 안보임 안보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 나 뭔가 두두둑 걸려서 마지막 안굴러졌는데 뭐지? 아이씨 그 회전하는거에 도트렘 맞으신나? 그 두둑 두둑거리는거 다시하기 다시하기 오케이 다시 던지기 예? 게임 던지시면 안돼요 게임 던지시면 안돼요 그게 아니고 어어어 아 시점 더럽네 응원하긴 어 드버프 못 amazing 디버프걸리기 너도 영양 안먹기 가기 가계 대가리 깨기 대가리 깨기 대가리 깨기 잡기 잡기 이번 하루하루 잡기 어어어 나 interactions 개.. 개.. 조회질하는 하게 불 harm 난 안 sum 나 안 sum 내가 numbers 오 왜 갑자기 나 어허허허허 와 저 개 부럽다 마나 없어 마나 죽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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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으로 녹이기 녹여보기 녹여보기 개무섭끼 개무섭끼 아냐아냐 괜찮아요 저 새끼 다 죽어가기 오 피하기 피하기 숨어 숨어 피해보기 피해보기 맞기 맞기 아냐아냐 피해보기 굴러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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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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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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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던지지 않기 버텨보기 버텨보기 죽지말기 죽지말기 버..버티면 이김 아 던져구기 아냐아냐 그러지말기 그러지말기 아 던져구기 위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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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아 잡았다 잡았으면 됐지 안잡혔기 아 아 아 뭐하는 짓이야 왜 갑자기 불 펴서 지 지랄이기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아 이거 안되 이거 멀티는? 아 아 아 이거 원래 이거 솔로는 되지 않아 이거? 크으으으으으으 아 아 어 이거 멀티라서 회복이 겁나 빨리 되네 아 아 모드라서 원래 이거 솔로는 돼 진짜야 대우 아군 공격하기 빨리 켜주기 폭포기 plex child 들어바기 같이깨기 같이깨기 대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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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가라앉히기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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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기 뒤졌기 진짜요? 이거 진짜에요? 이거 리얼 응원하기 응원하기 할 수 있어 아니면 아예 저 멀리 가서 한번 걸어봐 미리 뿌려놓기 얘가 멀리 오면 돌진기로 따라와요 어쩔 수 없기 다시 하기 오케이 안 물리기 안 물리기 안 물리기 아 근데 존나 물음 저 새끼 아 우리도 졸라 물어서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다시 하기 다시 하기 딱 2패까지만 2패 초반까지만 사라주시면 2패에 걸면 되는데 쉽지 않기 흡 개같이 물어 뜯기 오케이 이제 Kick 신발 침 Чер혈 어라? 오케이 오케이 나나 봉 나봄 아 빵 2패 갈거 같기 나 아직 안 죽었기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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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먹기 전개 조심 전개 조심 부패 걸기 영양 먹고 부패 걸기 어? 두번쓰기 두번쓰기 퍼포먼스 퍼포먼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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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퍼포먼스 페락 조심 벼락 조심 페버리기 한 번 더 한 번 더 나 왜왜... 나 왜 자꾸 나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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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페 갈기 으흫흐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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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기 죽지 않기 나 버리고 가지 않기 튀겨지기 졌댓기 너라도 살아남기 부페 안 걸려기 ㅋㅋㅋ 리얼 이미 고망가기 지금 부페 걸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저 쳐맞은 거 살짝 뱉기! 살짝 뱉고 쨍 이러다 안 걸렸기? 언제 걷지? 몇 겹기? 패턴 바꿀 때 걸면 되지 않나? 지금 같은데? 살짝 뱉고 끄기! 저 새끼도 뱉고 껐어 아, 이거 그, 그, 그거 바꿀 때 속성 바꿀 때 쓰면 될 거 같기도? 될 거 같아 그렇죠, 바람에서 얼음 같은 거 바꿀 때 쓰면 될 거 같아 13이기네 그때 아, 처음에 걸렸어야 했는데 시발 새끼 시발 새끼 아냐아냐아냐 그러면 뭐뭐하기가 아니잖아 아니 그건 뭐뭐하기가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기? 알겠기 그거 아니기 시발 새끼 개새끼 아니 그거 아니기 그거 아니기 짜증나요 아, 그거 아니니 아이, 졸라 웃기네 안 돼! 고향! 다 먹었기! 다 먹었기! 다 먹었기! 영양먹기 영양먹기 영양먹고 들어가기 영양먹고 들어가기 아 영양 깨졌기 영양 깨졌기 오 쟤 왜이래 오 얘 왜이래 오 얘 왜이래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오오 나도 영양 깨졌 으흐흫 취렬취렬취렬 취렬취렬취렬 오 나 아파 변신할때 프레스스뷸스 버쿠기 브레스 갈겨보기 어?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쌰 끼 어흐흐흫 개에쓰 아우 정말 그만 좀 해 제발 해내주기 아 이거 부패라도 걸렸으면 접어주기 해내주기 물려주기 씹어먹기 씹어먹기 물려주기 아니게 아니게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존나 씹기군요 아 그거 아니라고 아 오케이 아 진짜 존날받네 새끼 패턴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여기 겁나 웃기네 슬슬 가면받기 화가 나기 개빡치기 개빡치기 아 대갈에다 밀어버리고 싶기 안되기 안되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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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먹기 영양먹기 아 역시 새우가 있었어야 했나 아 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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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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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쏘기 브레스 두 개 쏘기 뭐야 어? 두 개 썼다고? 네 아 얘 이상해졌는데요? 우리? 아 진짜 구라우가 아니라 진짜 이상해졌는데 얘? 오히려 기회일 수 있... ㅅㅂ 이상한데? 쪼테끼 쪼테끼 아 이거 흑염 딜이 미쳤다 이거 불이 약해가지고 어 걸어봐 걸어봐 시험해봐 오! 졸라 아프기 졸라 아프기 어 아직 안 죽었기 멀어지기 끝나 불어버리기 아우 아우 진짜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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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혼자 남으면 불 붙이기 할게요 아 똑똑한 새끼네 저거 음 기회 미운 미운 기와의 기 타버렸기 기와댔기 아 화내지 않기 화내지 않기 오케이 진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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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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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데 especie 히힛 종합 용형아악, 빨리먹이 용형아악 빨리먹 Symphony 호우, 개지랄 오우오오! 오! 멀다 어! 이걸 왜 처맞기! 씨팔 죄송하기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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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기 살아남기 살아남기 왜왜왜왜기 개호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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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보기 빨리 부패 걸어보기 일단 안뒤져야지 아아아아아아 씨발 빨리 빨리 부패 걸어보기 잠깐만 잠깐만 제발 지금이야 이런 걸렸을텐데 걸렸끼 걸렸끼 오케오케오케 족배끼 얼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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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아 생산컷 살아남기 어?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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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 도망치기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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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돼 벽 씨라 아하하하하하 에이 벽에 끼기 벽에 끼기 벽에 끼기 벽에 끼기 벽에 끼기 벽 부수고 싶기 벽 부숴버리기 벽 부숴버리기 벽 어어어어 저 새끼 진짜 하하하하 아 좋았는데 저 새끼 아 근데 그 변신할 때 괜찮은데? 응 부패 저 타이밍을 좀 잡았어요 오케 나이스 나이스 이제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오케 우리 말투 왜 이렇게 돼 모르기 모르기 헉 헉 말투 무슨 일임 알 수 없기 기합 넣기 가자 키 저 당그마키 아 저 때끼 어어어 먹혁키 으아아아 아니 진짜 그만 먹어 씨바 새끼 내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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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보내주기 내보내주기 지 할거 다 하고 깨우는거 개빡치네 아아아 내보내주기 Seb 올라오니 부패 걸어보기 쫄지않기 쫄지않기 나 나 불구치기 날 불구치기 불иса 불구치기 불으... 불구- 불 кра foot 이 하하하하 크하하하 생명의 부시가 꺼지기 onde 아니 근데 저 새끼가 좀 좀 엮겹다 OC 지 할거 다 하고 마지막에 잡기가 어네 하 ㅋㅋ 하잠 주아 음 이상하다 얘가 이렇게에서 어려운 아이가 아니야 불 붙이기, 불 붙... 불 꺼지기 생명의 부시가 꺼지기 아니 근데 저 새끼 진짜 좀 역겹다 지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잡기가 오네? 아, 참 나 이상하다, 얘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애가 아니었는데 역시 포션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큰가? 한 번 버티는 게 포포포포 똑같은 얘기 본편 할 때 똑같이 했던 거 같은데 이상하다 킹 멈췄기 돌아가기 병약 빠르게 먹어보기 갑시다 나 보지 않기 나 보지 않기 나 보지 않기 바티기 OKAY 슈를 걸었기 으악 아이씨 화나기 캠 이발새끼 뭐야 다시 가기 다시 가기 죽인다 다시 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무슨 거짓말? 지금 멈췄다 그래갖고 보츠 아아 저기 외부에도 있기 아마드 어어 진짜 그만처럼 지랄하게 아아 변신하기 안하기? 그만하기 그만하기 아 제발 그거 그만 좀 하기 씨팔 아니 저거 자꾸 쳐해 씨 두팔 갈기 두팔 갈기 두팔 갈기 못 걸었기 못 걸었기 걸어보기 한 대 그냥 먹어 영역 빨아 그냥 그럼 걸렸기 걸렸기 안 되기 안 되기 어떻게 버틸기 어떻게 버틸기 어떻게 버틸기 어떻게 버틸기 어떻게 버틸기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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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기 두팔 걸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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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었기 나 죽기 나 죽기 다시 가기 다시 가기 절대 살아보기 살아보기 화내지 않기 침착하기 나도 용 브레스 기 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브레스 기 브레스 기 다시 태어나 기 한 번 해보기 더블 브레스 기 브레스 기 불 나 겁나 부르기 딜 어떻게 하기 버티기 더블 흑염 기 그쵸 흑염으로 가야죠 그나마 그 검은 칼날만 써도 검은 칼날 기? 기달 나 그거 있지 않음? 나 그거 쓸 수 있지 않나? 아 신앙이 모자라기 어 나 검은 칼날 쓸 수 있는데 그 기 양잡하면 될 것 같음 아니면 아니면 이러면은 모자 바꾸면 쓸 수 있음 이거 보기 이 칼 이 칼 뭔지 알기 이거 반대버전 아니에요? 이거 붉은 보페 걸기 아 괜찮은 것 같애 낫배드? 낫배드 낫배드 가보기 우리 법 하나도 안 걸기 어 괜찮지 후패 후패 욕심을 버리기 어우 흑염 개좋았기 흑염 이즈 던져 흑염 그만둬 그만둬 이제 슬슬 부패 걸기 2패 보내버리기 뭐야 아이씨 떴는 줄 알았더니 흑흑 1패 1패 진짜 쉬운데 왜 흑 쓰이 흑 흑흑 긴장기, 긴장기. 다시 하면 되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뭘요? 더블 브레스. 이번에 해보고. 응. 가능하게, 가능하게. 너네 한 폭포 주고. 브레스를 어떻게 피워야 되지? 정면에 있으면 그냥 뒤로 돌아가야 돼. 옆으로, 옆으로. 무조건 옆으로. 가보죠. 레츠 기이. 나냐? 오, 왓더 헬, 왓더 헬. 어, 뭐야? 어, 무슨 무빙? 우아악. 우아악. 이팩, 부팩 걸어보기. 부팩 한 번 더 걸어야 될 듯? 한 번 더, 한 번 더. 걸어보기. 우아악. 좆다, 부팩. 거쳐! 오, 경기. 거쳐! 나 죽을 거 같. 아니1,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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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앗! 으어아악. 어! 오! 오, 휘, 유, 달려. 깨빗깨빗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악 어 미쳐끼 미쳐끼 어 오오 해냈기 어 바로 이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 하아하하 어 인정 어 해냈다 와 아 근데 나 진짜 죽기 직전에 그 그... 그거... 그로기 건 거... 와... 앞잡 레전드 타이밍이었다 진짜 와... 그로기 대박이었다 우리 미친듯이 뛰어가는 거 봤어요? 둘 다? 어떻게... 어떻게... 심지어... 너는 앞잡 할 줄도 모르는데 앞잡 할 것도 없는데 왜 뛰어간 거야 너는? 그냥 뭔가 달려야 될 것 같아 진짜 미친듯이 뛰어갔어 와... 해냈다 아... 우리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와... 이걸 좋아하네 아... 미친 와... 우리 발전했다 한 걸음 더 나가는구나 이제 껄리에 미킬라단을 그냥 해야 된다고? 그때쯤 되면 우리 2골라서 한 대도 안 맞고 깰 수도 있어 오히려... 아니 나... 미킬라단이 1패 진짜 안 맞을 수 있는데 아 2패가... 맞아 나도 2패부터가 좀 지랄 여봐 나 방패 물고 있기 아하하하... 귀여워 식빵 물고 있는 것 같아 사자가 아 이거 심리 한 수였다 아 그거 좋았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까져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 좋았다 딱... 여기까지 하면 될지 아... 아... 나... 말에 기가 붙어서... 왜? 여기까지 할... 기라고 하려 그랬네 아하... 여기까지 할기 다음에 보기 아... 오케이 아... 좋았기 다음에 이어서 하기 오케이 아... 다음에... 우리 지금 룬 많으니까 다음에 꼭 룬 강화해서 쓰기 오늘 3, 40만원 날렸기 우리 12만원 절대 잃지 않기 저금... 저축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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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생했고 얼른 치킨 먹으러...